5만 원권 집회와 상품권을 복사해서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통화 위조, 위조 통화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서 복사한 5만 원권 집회와 상품권 등 총 300여 장을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